인천 지하도 상가는 코로나19에 이어서 지난해 11월 상가 임차인들의 불법 재임대 금지 시행 여파로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하는 점포가 늘고 있는데요. 관련 기사 첫 소식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4월을 기준으로 휴업 점포의 비중은 15% 그리고 공실률은 5.6%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가운데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3일 인천시 지하도 상과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지하도 상가 상인들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5%에서 3%대로 낮추되 적용기간은 2025년과 2026년 두 해로 제한한다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다른 공유재산 임대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세입축소는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는데요. 특히 이번 임대료 감면이 지하도 상가를 수의 계약한 상인들에게만 적용이 되고 입찰 계약한 점포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일보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옹진군 덕적고 야구부 선수들은 총 7명만 남아있습니다. 관련 기사 두 번째 기사로 올라와 있는데요. 자세한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25명의 선수들이 있었는데 저조한 성적으로 인해서 실입생이 들어오지 않아서 대거 다른 지역으로 이 학생들이 전학을 갔기 때문입니다. 이런 야구부 선수들의 이탈은 야구부 해체는 물론이고요. 이 덕적교를 폐교로 내몰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는데요. 이에 관계기관이 야구부 지원에 나섰습니다. 인천시 교육청과 인천시 그리고 옹진군 등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천시는 이 덕적도를 찾아서 전용 기숙사 건립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시교육청은 우수한 선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구상입니다. 계속해서 기호일보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여성영화제가 올해 20주년을 맞았습니다. 관련 기사 마지막 기사로 올라와 있는데요. 자세한 기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여성영화제는 지난 2005년부터 인천 여성회 등 지역에 있는 민간 여성단체들의 주관으로 개최해 왔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폐막작 선정 등을 두고서 인천시와 갈등을 빚으면서 보조금 지급이 축소되는 등의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올해 영화제는 여성단체가 아닌 사단법인이 운영을 하게 됐는데요. 최근에 인천시가 공모를 진행해서 인천 관련, 인권 관련 사단법인을 지원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인천시는 올해 인천여성영화제가 오는 11월 25일부터 양성평등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는 6일 영화공간 주안에서는 시민 후원을 받아 개최되는 기존 여성영화제도 진행되게 되는데요. 결국에 같은 이름으로 행사가 두 번이나 열리는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까지 지역 일간지기사로 본 인천 소식 오늘의 픽이었습니다.